네, 대성에너지 보고 계신데요. 그럴만한 게 지금 지증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정유 쪽이라든지 천연가스 쪽이라든지 급등세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천연가스가 정유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가 지금 100달러 안정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밴드 자체가 100달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유주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천연가스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유주들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나 지증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조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성에너지 포함해서 서울가스나 경동도시, 인천도시, 한국가스공사 대부분 천연가스 관련 주들은 대부분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말 그대로 전력난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증학적 리스크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6개월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 관련 주들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련 주들 급등세 상승불이 좀 켜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기술적인 분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테마성이 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두 회사 모두 사실은 적셔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경우에는 또 급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을 모두 배제를 시켜라, 이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익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천연가스는 길게 본다고 하면 괜찮거든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원전은 빠졌지만 여기 LNG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고 하면 반사 수혜로 또 LNG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성장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인플레이션 시기, 금리 인상 시기가 겹쳐졌을 때는 사실은 제 것 포트상에는 조금 길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야 돼요. 가져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을 아마 그래도 한 2천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인데 왜 그러냐면 유가 상승이 되는 거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배당액은 줄었지만 또 올해 기준으로 배당액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희 수익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래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